좋아요, 구독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하면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오늘의 와이드카드입니다. IMBC 이래서 엔터 콘텐츠 관련주 보라고 하신 거군요. 사실 와이드카드를 염두하고 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몬레인도 사실 잘 갔기 때문에 IMBC 사실 와이드카드를 가져오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조건 제 생각인데 내일은 엔터주나 방송주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TT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IMBC를 갖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YTN 제가 지진한 주인가요? 지진한 주에 와이드카드 내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YTN은 지금 이슈가 재료가 어느 정도 종료되긴 했지만 그 다음 매각 이슈는 저는 IMBC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지만 지금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면 지금 지분은 문화방송이 58%를 가지고 있는데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날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MBC가 한쪽으로 극단적, 궁극적으로 민영화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지금 민영화되는 매각에 대한 이슈는 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시장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한번 IMBC의 수급이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기사 내용을 봤더니 MBC의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등이 민주노총 출신이고 본부노조 출신이고 등등 해서 이게 민영화돼야 된다. MBC 지분 매각 민영화 말씀인가 질문했더니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Y10이 실제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IMBC도 한번 트럼을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적인 관점, 재료적인 관점에서 와이드카드를 가지고 왔는데 저는 내일도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갖고 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봉상으로 22선을 돌파를 해줬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재료가 차트를 이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료가 만약 강해진다면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본봉을 보면 제가 약간 이상했던 게 급등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옵니다. 슈팅이 한 번 나오는데 그 이후에 추가되는 매수세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어느 누군가는 강력하게 이 재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당한 부분의 효과를 잡아먹으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제가 지금 노란톡방에서 IMBC 이미 공략을 한 상태이고 내일도 한번 추가 매수 타이밍이 오면 공략을 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YTN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IMBC의 매각 관련 내용이 나오고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차트에는 수급이 덜 수 있기 때문에 내일 IMBC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노란톡방에서 고민을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 IMBC 궁금하신 분들 IMBC 상승 나오면 왜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